23만 7천 8백 8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클리오입니다. 클리오, 은, 는 동사는 1997년 5월 설립되어 2016년 11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여 화장품 및 화장도구의 판매 및 유통사업 추진 등을 연위하고 있음 동사 보유의 5개 브랜드는 각각 색조 전문 브랜드인 클리오와 페리페라 스킨케어 전문 브랜드인 구달 헤어 앤드바디 전문 브랜드인 힐링버드 더마 코스메틱 전문 브랜드인 더마토리로 구분됨 제품 생산의 경우 코스맥스 한국화장품 제조 CNC 인터내셔널 등 국내외 OEM 슬래시 ODM 업체를 활용하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1997년 5월 화장품 및 화장도구의 판매와 유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16년 11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으며 클리오, 페리페라, 구달 등의 브랜드를 보유함 대시 코스맥스 한국콜마, 케미코스 등 국내 타프 OEM 슬래시 ODM 사로부터 제품을 공급받고 있으며 마케팅 및 품질 경쟁력을 기반으로 중국, 대만, 일본 등 해외 수출 판로 확장 중 대시 연결 대상 종속기업으로는 화장품 및 화장도구 판매업을 연위하는 중국 현지법인 클리오 상해 화장품 유한공사와 건강식품 유통 및 판매를 위한 클리오 라이프 케어를 보유하고 있음 재무 대시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립 슬래시 아이 등 색조 화장품과 베이스 및 스킨케어 제품 판매가 증가하였으며 H&B 온라인 등을 통한 내수 판매가 증가한 바 전년 대비 매출 성장 대시 매출 증가에 따른 원가 부담 완화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률 상승하였으나 금융 수지 저하 및 법인세 부담 확대로 순이익률은 소폭 하락하였음 대시 엔데믹 전환에 따른 색조 화장품 판매 증가가가 기대되며 재유물 추가를 통한 유통망 강화가 기대되는 가운데 러시아 유럽 몽골 등 수출 지역 확대 등으로 매출 성장 전망 2023년 7월 21일 기준 장마감 클리오의 시가 총액은 3,444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클리오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237위입니다. 클리오의 상장 주식 수는 1,807만 1,350세 주입니다. 클리오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클리오의 퍼은 22,88배이고 추정 퍼은 16,00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50,54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28,66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565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872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49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833원이고 추정 EPS는 1,184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74배, 1,978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1,05%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4점 공공이며 목표 주가는 3만 3,333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62번지억원, 139억원, 179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96번지억원, 93억원, 101억원입니다. 클리오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28번지 11%이고 유보율은 2130.51%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609.76이며 전일 대비해서 9.53 더하기 0.37%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934.58이며 전일 대비해서 2.98 더하기 0.32%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클리오의 2023년 7월 21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19,06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9,670원보다 61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9,740원입니다. 금일 종가